AI 로봇 리쿠, 강감찬 스마트 그늘막, 여성 지적장애인 배외감지기 등 관악구는 인곤지능 기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복잡한 주택가를 누비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의 실증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전국 최초 도시명 자율주행 순찰 방법 로봇이 도입됐습니다. 지정된 순찰 코스를 자율주행하며 촬영 영상이 관제센터로 전달돼 실시간으로 비상상황 발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6월까지 실증 운영 이후 7월 이후부터는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심야시간은 해태어린이공원에, 낮시간은 별빛 내린천 두 곳에 우선 배치하고 개선 상황을 보완 후 23년도까지 순찰 로봇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로봇은 최대 시속 8km, 최장 6시간 동안 연속으로 주행할 수 있고 커버 일부가 소프트케이스로 제작돼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 후방 카메라 각 1대, 측면 카메라 2대, 열화상 카메라 1대로 구성됐으며 주야간 모두 순찰이 가능합니다.